네, 먼저 준비할 동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청원꿈열매 중창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꿈열매는요, 꿈들이 주렁주렁 열매처럼 많이 보여졌다는 의미로 청원꿈열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팀들이 이제 준비가 다 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박수를 한번 모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창단 앞으로 나은 주점 손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이 팀이었는데요. 이렇게 빅살벅히나 있는 팀이 지금 판매하게 중창단이었습니다. 오늘 노래는요, 박병민 작사, 작곡의 인터넷의 요술거울이라는 노래로 인터넷에서 다른 언어 사용을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은 노래라고 합니다.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여러분의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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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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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